안녕하세요. 저는 잠실에서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는 윤다정이라고 합니다. 피아노를 좋아해서 피아노를 전공했고, 자연스럽게 레슨까지 하게 된 케이스라고 할까요? 숨고를 만나기 전까지는 개인적으로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었는데요. 프리랜서 분들이 그렇듯 홍보나 마케팅에 어려움이 있었어요. 전단지 같은 것들은 큰 효과를 거두지도 못했죠. 하지만 숨고에서 피아노를 배우길 바라는 학생들의 요청을 받으면서 제 레슨 형태가 바뀌기 시작했어요. 학생들이 어디에서 어떤 피아노 레슨을 받고 싶어하는지 살펴보고, 저와 딱 맞는 학생들에게 견접서를 보냈어요. 그렇게 숨고를 통한 레슨을 시작하게 되었어요. 레슨 후기가 쌓이니까 더 많은 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고, 지금은 대부분의 학생들을 숨고에서 만나고 있어요. 숨고와 함께 보세요.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